앞서 보신 강서구의 사례처럼 노원구에서는 이미 지난해 구청의 재정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3대 조례를 제정하는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발의 조례 제도를 활용한 건데요. 3가지 조례 중 최종적으로는 1개의 조례만 서명 인수를 충족해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지난해 주민 발의 조례 제도를 이용한 서울시 최초의 자치구 재정 감시 3대 조례, 재정과 개정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의 결산을 감시하고 한 해 남는 세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금 쌓아놓기를 방지하는 등의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정식 청구를 위한 필요 서명 인수를 충족한 건 결산 감시 조례입니다. 구청이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예산 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주민 감사회에 응해야 하는 조건 등에 주민 9천여 명이 찬성했습니다. 오랫동안의 관행으로 발견되는 불합리한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개선되지 않아서 직접 칼자루를 드시겠다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당 조례는 공포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지난해 11월 9일 노원구에 공식 접수된 세입세출 마감 정보 공개 관련 조례안은 최근 노원구 조례규칙 심의회에 1차 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통보됐고, 오는 10일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매년 2월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관련법에는 없다는 게 법령 위반 소지의 주된 이유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만약 2차 심사에서 조례 청구인의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조례 재정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하시는 주민의 바람을 몇 명의 심의위원들이 현행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일을 더하라는 것을 위반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만들거나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주민발의 조례.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로 불리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단 한 건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노원구의 결산감시조례 역시 높은 문턱을 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지역의 1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btv뉴스 서주원입니다.